Beginner Grammar, Day 42. When do we use 전에? 전에 means before plus verb or before plus noun in English. For example, 공부하다 to study plus 전에 저는 오늘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집에 갈 거예요. I'm going home first, before studying in the library today. 공부하기 전에, before studying. 먹다, to eat plus 전에 저녁을 먹기 전에 2층으로 올라와요. 저녁을 먹기 전에 2층으로 올라와요. Come up second floor, before eating dinner. 먹기 전에, before eating. Next, 콘서트, 콘서트, 플러스, 전에. Just like after, 전에 also goes with noun as well. So, 콘서트 전에 집으로 먼저 갈게요. 콘서트 전에 집으로 먼저 갈게요. I'm going home first, before the concert. 콘서트 전에 More example sentences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파요. 공부하기 전에 30분 동안 쉬어 보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아파요. 공부하기 전에 30분 동안 쉬어 보세요. 사라 씨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저녁을 먹기 전에 가족들과 공원에서 걸었어요. 사라 씨 어제 뭐 했어요? 어제 저녁을 먹기 전에 가족들과 공원에서 걸었어요. 그 책을 다 읽기 전에 전화 주세요. 그 책을 다 읽기 전에 전화 주세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점심 전에 집에 가서 쉬어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점심 전에 집에 가서 쉬어요.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아니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아니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useful vocabulary 열이 나다 열이 나다 몸에서 계속 열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몸에서 계속 열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기침을 하다 이곳에는 먼지가 많아서 기침을 자주 해요. 좋아지다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Conversation Script 리사씨,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축구를 한 후에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PC방 후에 집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집에 갔어요. 재밌었겠네요. 리사씨,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했어요. 그리고 축구를 한 후에 친구들이랑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PC방 후에 집에 갔어요? 아니요. 집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밖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에 집에 갔어요. 재밌었겠네요. 브이로그 6편